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인의 판별TV의 판결 전원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주택조합 채무 약정과 총회 의결사항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다. 27호 9위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조합 가입자입니다.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인데 피고가 상고를 했고 파괴 환성돼서 원고가 회수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6년 3월 26일 날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계획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9년 4월 23일 날 원고의 요구에 따라서 해약에 대해 미지금 4,600만 원을 대하여 5월 30일까지 연 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원심은 이 확약이 조합총회의결사항인 예산 이외의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총회의결을 거쳐야 되는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즉 그리고 또한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확약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가입 계약은 이행불룡되었거나 합의 해지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줘야 된다고 해서 원고 약정 청구를 인정한 거죠.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의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총회의결사항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총회의결사항으로서 무효라고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인식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예산에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물어서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산이 없는 돈이 나가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입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가입계획을 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확약은 총회의 예산이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총회의결사항이고 그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원고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효다. 총회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맞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조합 가입계획에 대해서 이행 분리됐거나 해지를 인정받는 사유도 없다. 결국은 원고가 패소가 되는 거죠. 결국 조합 가입의 유지가 됐고 유지가 됐기 때문에 총회의결사항을 받아서 받아봤거나 아니면 조합으로서 가입계약으로서 가입계약 해지 사유가 발달이 없는 한 거기에서 해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에 조합에서 해지할 경우에는 법적 해지권이라든지 이행불링이 아닌 한 합의해지만 가능한데 합의해지 시에는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야 되고 이 경우 총회의결사항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총회의결사항의 부전자에 대해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을 해야만 조합에 대해서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은 총회의결사항이 없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해지 관련해서는 꼭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